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인류의 역사과정에서 왜 큰 인구집단 대부분이 군주에 의해서 지배당하는가 이런 질문은 비단 역사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치권력이 폭증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민들을 희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지배당하고 마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죠 이것이 왜 가능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맨슈어 올슨 교수는 지배권력과 경제번영이란 그런 책을 통해가지고 그 원인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시민들 일반적인 시민들이 공공업무 사회적 그런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연구하거나 검토할 만한 그런 동기 유인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마치 자신의 사업만큼 다른 어떤 사회적인 공공정책이나 제도가 자신과 아이들의 삶 그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연구하거나 이렇게 할 만한 충분한 동기 부여가 안 되는 것이 유인이 없는 겁니다 보통 시민들이 자신의 일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과 열정을 투입하지만 나라의 공공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별간 관심이 없죠 그래서 그 시민을 나무라 할 수는 없고 이것은 결국은 투자 수익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런 활동에 개별 시민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나라의 무엇이 최선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입할 그런 동기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지 않는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더라도 일부 시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에 대해서 노심 조사하고 저항하고 항의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맛집 정보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그게 좋은 정책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나라의 무엇이 최선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개몽된 시민들이 어떤 사회든 간에 다수를 차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평소 일상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맨슈 올순 교수는 아주 좋은 용어로 표현합니다 대표적 시민의 합리적 무지 합리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죠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으로 무관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 유권자는 어떤 선택이 유권자 전체의 이익 사회 전체의 이익 또는 유권자 중 어떤 다수의 이익에 득이 되는지를 합리적으로 무지한 합리적으로 무식한 겁니다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이런 점은 전국적 규모의 선거에서 가장 잘 드러나죠 자신의 투표가 자신의 이해와 진정으로 부합될 때까지 한 유권자가 선거 쟁점이나 후보자를 세밀히 조사해가지고 얻게 되는 이득이라는 것은 그건 그렇게 크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 시민 보편적인 시민은 그가 의사든 그가 아니면 택시기사든 아니면 직장이든 간에 공적 업무 사회적 이슈 사회적 정책에 대해서 통상 합리적으로 무지합니다 따라서 약간만 이익을 주겠다 재난지원금을 당신 그룹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 혹해서 다음에 산수 값산으로 갈 값에 찬성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공적 업무에 대한 정부가 흥미롭다거나 재미가 있다거나 아니면 또 유난히 정의감이 강한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의도적으로 가지죠 대다수 시민들 이것을 대표적 시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공제에 관한 정보에서 개인이 얻는 혜택은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을 투입하는 개인에게 국한되거나 집중되지 않고 집단 전체 또는 나라 전체에 분산되기 때문에 대개 공공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꼭 같은 일이 정치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인들의 합리적 무지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대다수 시민들의 합리적 무지는 결국 대다수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알아보는데 실패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약탈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약탈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응집력이 뛰어난 정치집단이 그러니까 도저히 보통 양식이 있는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제도 변혁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바꾸어 가더라도 대다수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당장 자기에게 집값 폭등 같은 것으로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재산세 폭등을 인해서 자신이 손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개 관심이 합리적으로 무지하거나 합리적으로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든가 여기서 맨시오 올선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민들은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약탈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약탈의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합리적 무지나 합리적 무관심의 그 결과물은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약탈의 희생자 약탈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 그룹을 뜻하는 것이죠 특정 정파나 정권이 자신의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약탈하는 겁니다 현재 시민들 뿐만 아니고 미래 시민들도 다 약탈하는 거죠 아주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참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대표적 시민들은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약탈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권력자들은 전체 유권자들의 합리적 무지를 철두철미하게 이용한다 악용한다는 것이죠 합리적으로 무지한 전 국민을 상대로 정치 그룹이라든지 특정 이익집단 예를 들면 노조도 포함되겠죠 그들은 합리적으로 무지한 전 국민을 상대로 전 유권자를 상대로 자신들이 속한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 경제를 부강하게 한다거나 자신들이 속한 산업의 진입과 경쟁을 제안한 것이 소비자들에게 유익하다고 설득하거나 또 예를 들면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이 국민 전체에게 아주 필요하다고 설득하거나 이게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탈원전하는 것이 다 국민들에게 이롭다거나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게 이롭다거나 보통 시민들 그냥 다 넘어가는 것이죠 합리적 무지나 합리적 무관심 때문에 그래서 특수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때 이런 활동으로 초래되는 손실은 별로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특정 기업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모조선사 같은 경우는 8조 이상 정도의 돈이 투입된 거 아닙니까 철저출미하게 특수이익집단이 국민들의 재산을 그냥 가져간 거죠 8조, 8조면 그런 회사 몇 개 만들 수 있지만 그걸 다 임금으로 해서 다 먹고 산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586 정치인들로 구성되고 있는 특정 그런 정치집단이 자신들이 원하는 식으로 중수처 개혁법안이라든지 무슨 법안이라든지 무슨 법안인 걸 통과시키면 보통 시민들은 거기서 합리적으로 무지한 거죠 자식이 사업이 아니니까 약탈의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LH의 직원들이 부동산에 불법 투자를 한 것이 밝혀졌지만 현행 개정된 법으로는 검찰이 다루는 6대 범죄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법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맨시오 올순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 특수이익집단들은 정주행 도적보다도 마피아 같은 겁니다 사회에 더 크게 해를 끼치며 협박 상납으로 점철된 갱 조직보다도 더 나쁘며 사회적으로는 개별 범죄자들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현 비극인 거죠 경제에서 진정으로 큰 자원 배분 왜곡은 아주 좁은 이해관계 조직의 로비 활동이나 카르텔의 행성의 경우에만 나타난다 이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국가의 번영과 개인의 번영의 원천을 규명한 맨시오 올순 교수가 현대민주주의에서 특수이익집단 이렇게 특수이익집단은 산별로조도 될 수 있고 또 거대 노조도 될 수 있고 환경단체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무슨 예를 들면 586 정치인들의 그룹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대개 전체 유권자들의 합리적 무관심이나 합리적 그런 무지를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철도출미하게 약탈의 대상으로 삼던 것이죠 좋은 나라를 위해서 저항하는 것도 일종의 공공제죠 그런데 그 공공제라는 것은 각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작고 각자가 그 공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여해야 되는 사람은 각자가 치료해야 될 비용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몸을 사리고 침묵하고 입을 다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좁은 회랑을 벗어나가지고 독재로 가게 되면 그거를 제어하기나 브레이크를 걸리기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브레이크를 거는 행위 자체가 공공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나이 든 사람들만이 지금 안절부절하는 거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관계 없는 겁니다 독재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맨슈 올슨 교수가 이야기하는 이런 합리적 무지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왜 소수의 지배자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또 폭증을 왜 제어하기 힘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